도깨비볼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도깨비볼 이한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주 명식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명식은 당사자분께 허락을 지금 받은 상황이에요. 첫 번째 명식은 국적이 저희 나라보는 아니세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명식 두 가지는 이복 형제를 가진 사주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자 지금 가지고 나온 부분인데요. 현재 이 명조는 남자분이세요. 국적은 저희 나라뿐이 아니시고 사주의 특징이 있어요. 두 사주는 모두 다른 구조입니다만 사주의 특징은 지금 같은 설명을 드리기에 적합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묘월에 태어난 경금이에요. 그리고 묘월은 양기가 시작되는 봄이죠. 사주 전체가 굉장히 조열합니다. 이 사주 명식은 사실 제 카페에 여러 번 공개가 되었던 명식이에요. 좀 특별한 분이시고요. 특징이 뭐냐. 천간에 이 경금이 을목을 향해서 합을 합니다. 을목은 뭐죠? 경금 입장에서 바로 정제에 해당이 되고요. 을경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을경합금이라고 해서 금이 되죠. 그러면 을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금은 비겁이라는 육진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러면 천간에도 비겁이 많은 거죠. 경금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번의 사주를 보면 유술합으로 인해서 신유술방압의 반이 되죠. 그런데 묘월에 지금 보면은 이 묘월은 월지이기 때문에 방압이 성립하려면 월지를 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방압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지지에 보면은 유일하게 경금 입장에서 비슷한 아이가 유금이 돼요. 그리고 술은 금속성이 없지만 유술의 유는 금이 됩니다. 방압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월지가 묘월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이 지금 너무 많죠. 천간에도 금이고 얘도 지금 금의 속성으로 변하게 되고 얘도 금이고 얘도 금이에요. 그래서 천간에 이렇게 일간이 언어 한쪽으로 양쪽으로 합을 하는 경우 그리고 이 비겁에 해당하는 일간 입장에서 비겁에 해당하는 속성으로 사주구조가 많아지게 될 때 그러면 이복형제가 생길 수 있는 구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분께 확인을 받았어요. 이복형제가 계십니다. 부친 쪽이 재혼을 하셔서 이복형제가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명조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천간에 협은 아니에요. 정화가 떠 있지 않기 때문에 신혼에 태어난 임수입니다. 인성이 굉장히 많죠. 지지에. 그런데 원숭이 신은 잘 아시겠지만 이 원숭이 신은 뭐가 될까요? 지장간에 있는 원령을 까보면 무토와 임수와 경금이 있습니다. 모두 임수가 묻혀 있어요. 임수가 묻혀 있습니다. 이 신금에는 모두 통건을 하겠죠. 임수가 원숭이 신금밭에 모두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합니다. 이 사주도 너무 강해서 힘을 빼줘야 돼요. 천간에 합작용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일관 입장에서 볼 때 비겁이 많아진 경우 이분도 역시 이복형제가 있는 분이세요. 물론 다양한 일관들이 있겠죠. 그리고 비겁의 구성이 많은 분들이 모두 이복싱제가 100%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상담해 왔던 분들 중에서 혹은 제 주변에 있어서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사주 명조가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